미니월드 친구들 안녕! 오늘은 농장 디오라마를 위한 새로운 플레이세트를 준비했어요 상자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설명서네요 그리고 동물들, 헛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똑딱똑딱 지을 수 있는 망치까지 이제 한번 같이 만들어보아요 제일 먼저 바닥이 완성됐네요 이 바닥 위에 기둥을 세울 거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하얀색 울타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헛간의 지붕을 만들어볼까요? 짜잔! 멋진 헛간이 완성됐어요 농장에서 사용할 다양한 아이템들이에요 수레, 벤치, 테이블, 작은 의자 두 개 그리고 작은 수레, 농기구도 있어요 이 플레이세트에는 바닥 배경지가 들어가 있어요 나무와 풀이 있고 작은 호숫가가 있네요 아까 만들었던 헛간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주변을 꾸며줄 거예요 나무도 심어주고 테이블과 의자도 놔줄게요 우와! 테이블 위에 맛있는 과일이 가득해요 이렇게 농장이 완성됐어요 이제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한 소가 헛간을 향해 오고 있네요 그 뒤에 그레이소, 젖소, 그리고 아기소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소가 헛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호숫가에 오리가족이 놀러왔어요 귀여운 아기오리들도 있네요 칠면조 거위 현둥오리예요 여기 빨간색 닭장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 닭장이 있어요 귀여운 닭들과 아기 병아리가 살고 있네요 귀여운 닭들과 아기 병아리가 살고 있네요 하얀 말 하얀 말 발색 말 아기 망아지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복슬복슬 냥이에요 알파카 라마 귀여운 아기 염소 그 옆에 할아버지 염소도 있어요 귀여운 아기 염소 돼지 아기돼지예요 엄리가 특징인 바비로사 스컹크 토끼 고슴도치 두 마리 나무위에 다람쥐도 있네요 농장을 지키는 강아지 이렇게 새로운 농장이 또 탄생했어요 귀여운 동물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